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의 조사 결과 장애인의 교육과 복지 수준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교육과 소득, 이동편이, 문화생활 등 전 영역에서 지난해보다 격차가 더 벌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성현 기자가 전합니다. 지역별 장애인 교육 복지 수준의 격차가 커지면서 격차 회소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 5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국회소통관에서 2023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교육 비교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조사 결과 교육 분야 전국 평균 점수는 73.16점으로 지난 조사 80.18점 대비 8.76% 하락했고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점수 격차는 1.3배로 지난 조사 1.1배에 비해 커졌습니다. 소득 및 경제 활동 지원 영역의 경우 전국 평균 점수는 53.71점으로 지난 조사 대비 5.31% 하락했고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점수 격차는 1.9배로 지난 조사 1.4배에 비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 편의 문화 여가 및 정보 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 점수는 43.17점,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점수 격차는 2.5배로 지난 조사 1.4배에 비해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장애인 특별 운송 수단은 6.9배, 조상버스 확보 수준은 6.2배의 격차를 보이며 지역 간 장애인 이동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 대해 한국장총은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